네 지금 11시 41분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계속해서 1%대를 잘 유지를 좀 해주는 반면에 코스닥은 반등과 반락을 계속 보압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까는 증시별로 분위기가 살짝 다른데요. 신상원 전문가와 함께 평가를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우선 중동 이슈 때문에 국내 증시도 확실히 좀 이 부분을 소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코스피와 코스닥의 분위기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전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은 시장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도 견뎌가는 과정은 저도 좀 스트레스를 좀 받습니다. 왜냐 그거는 시간에 대한 흐름이 나한테는 늦은 것 같다는 심리적인 것 때문이죠. 아마 다들 비슷하실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 그래도 하락을 좀 멈추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 오늘 그래도 좀 기대를 좀 해볼 만 했더니 중동 이슈가 이제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또 걱정을 한 것보다는 시장이 또 잘 버티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확실하게 이게 이제 확전으로 가는 흐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좀 제한적이긴 한데 영향은 그래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좀 흐름들이 반등하려는 흐름에서 좀 발목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미국 시장도 양호했고 우리 시장도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하게 버티는 거 아닐까. 일단 중요한 거는 수급일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 수급은 아직 여전하고요. 선물이 그래도 한 5천 계약쯤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그나마 긍정적. 그리고 기관들이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위주로 조금 강한 반등이 시도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직 제 기준에서는 기준 라인을 이탈하고 나서 회복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밑에 구간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구간에서 하방에 대한 지지력은 나오고 있고 또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는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좋아지는 그런 상승하는 흐름에서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비가 올 때 아예 차라리 더 오고 나서 다 제대로 소화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어쨌든 미국 시장 영향을 좀 받긴 했지만 어쨌든 좀 흔들림이 좀 나왔습니다. 초반에는 혼조 출발을 했고 코스피 위주로 해서 좀 이렇게 좀 약간 선전을 하고 있다. 예상외로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우리가 중동 이슈 예상대로 유가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방산 관련 종목들 그런 섹터들이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현대전에서는 그냥 쫓아가서 총 쏘고 이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드론 관련 종목들도 좀 덩달아서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온 것들도 몇몇 종목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전쟁은 일어나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다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일단은 벌어졌으니까 이게 확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부담으로 올 것 같아요.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상당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겠지만 앞에 형일전문가님 설명한 거나 그리고 여태까지 시장에서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겪어온 우리 시장, 미국 시장, 글로벌 환경에서 봤을 때는 어떤 흐름으로 갔는지를 한번 좀 가늠해보는 그 흐름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중동이 각각의 이익, 관계 때문에 함부로 이게 좀 확전으로 번질 거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면은 미국이 또 네 좀 이렇게 뭐 좀 세게 좀 나오는 거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항공모함을 제일 큰 거를 갖다가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 이러다 보니까 또 오히려 좀 부각되는 게 우려가 더 커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앞에 이제 형일전문가님은 다른 쪽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잘 해주셨지만 저는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전쟁을 더 크게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억제를 하려고 보는 건데 일단 이러다 보면은 좀 안 좋은 쪽은 제 생각에는 뭐냐면은 우크라이나에 좀 소홀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해서는 또 우리 이제 종목별 수혜받을 것들이 조금 부춤하는 거 아닐까. 또 빈살만 왕세자가 오늘 또 팔레스타인 편에 좀 서겠다는 식의 인터뷰에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그건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몇몇 네움시티 관련 종목들이 오늘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 아직 투맥까지는 아니어도 그동안 잘 버텼던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해도 잘 버텼던 것들이 네움시티 관련해서 인프라 관련 주였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좀 추이를 살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오전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지난 연휴 전 그리고 연휴가 끝나고 나서 짧은 이 거래일에도 반도체 관련 주들이 시원한 모습은 아니어도 버텨주고 시장 대비해서 좀 견주하게 흐름을 몇몇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좀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주들 그리고 제약바이오들이 이제 좀 강세를 오늘 보였던 것들이 오전 시장이 좀 특징이고요. 또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종목을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흥구석유라든가 중앙에르비스들 지난주에는 급락을 하고 오늘 또 급등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실익은 별로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쫓아가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태양광주들도 반등이 좀 반사수해가 좀 나타나는데 그동안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들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큰 즐거움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버텨가면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잖아요. 실적이 견고하게 저점을 통과하는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저점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오전 시장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또 하나 전쟁이 난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오전장에 대한 얘기 들으면서 가볍게 좀 들어봤고요. 그럼 오후장에서든 지금 약간은 코스피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포인트로 좀 봐야 되는지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서는 어떤 것들을 또 경제 지표라든지 어떤 걸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중동전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죠. 네. 그런데 일단 우려되는 이 리스크는 계속 좀 체크를 좀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경제적인 지표나 이런 것들은 이번 주에 이제 cpi 그리고 ppi가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미국의 경제 지표 나타난 거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서 좀 우리 시장에서는 수급들이 회복되는지 그리고 지수의 하락이 멈추고 나서 반등을 빨리 하는지가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관련해서도 꾸준히 봐야 되는데 일단은 좀 안 좋은 소식들도 많지만 여지들은 그래도 갖고 있다고 좀 봅니다. 하마스 쪽에서는 대화와 휴전은 열려 있다 하면서도 협박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렇다는 건 뭔가 좀 딜의 성격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 일단은 확전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생각이 더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고용 지표에 대한 부담은 어쨌든 넘어섰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지표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렸지만 그로 인해서 좀 어떻게 보면 국채금리가 상승하니까 국채금리 상승한 게 이미 긴축의 효과를 준 거 아닐까 이런 전망들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CPI나 PPI가 시장의 예상에 맞게끔 나온다면 그래도 무난하게 이번 한 주는 지나갈 것 같고 좋게 나온다고 해도 급등에 대한 건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대신 좀 안 좋게 나오거나 둔화되는 흐름이 좀 안 보인다면 지금 약세장에서는 더 민감하게 변동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으니까 지표들 나오는 것들은 확인하면서 가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 많이 밀려 있으니까 여기서 마음만 급하게 조급하면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직 공격적으로 외국인 수급은 크게 들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 전환 시점 아마 11일 또는 13일 이 사이에서 경기 지표 발표되는 것과 함께 변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중동변수 때문에 좀 시장에 불안감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 흐름과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우리가 제일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될 거는 당연히 삼성전자 발표되는 것 같아요. 11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이 잠정치가 발표되는데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컨센서스보다도 내려갈 것 같다. 그러니까 예상을 너무 좀 높이 잡았던 것 같다. 하지만 실제 결과로 나온 거를 보게 되면 2분기보다는 당연히 플러스가 나올 거고 플러스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오는지를 보고 우리가 앞으로 업한과 함께 개선되는 4분기, 내년 1분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나서 향후 전망을 천천히 좀 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한 번 더 흐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점을 벗어나는 구간에 있다는 거는 그래도 명백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실이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계속 저는 서두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네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 관련해서 지금 오늘도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는데 행사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20일에 유럽종양학회가 한 3, 4일 정도 열리고 있고 11월 달에는 미국 면역항암학회 작년에도 이 그룹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매년 이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바이오 모멘텀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된 참가하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유한양행, 실적도 받쳐주는 회사들 그다음에 뭐 ABL바이오, HLB 그리고 뭐 매드펙토라든가 티운바이오, GI이노베이션 얼마 전에 시세가 조금씩 조금씩 움직임이 나왔었잖아요. EDG시라든가, 크리언트 이렇게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이오 관련해서는 모멘텀 일정과 관련해서 수급의 흐름 체크하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서 또 눈에 띄는 거는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요즘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장비 관련해서는 이제 대형발주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장비 수주가 이제 랠리가 예상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잘 보면 우리가 이 시간에 뭐 제가 이제 추천드린 것도 있고 다른 저녁 시간에도 뭐 우리 토마토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추천해 주셔서 큰 시세에 나온 종목들 많습니다. 이미 시세가 나왔던 것들이 또 주목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전에 50%, 100% 상승을 했던 것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좋아질 거를 예상하고 다 올라왔다는 거를 좀 주목해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1 이 세 회사가 이제 장비 관련해서 발주를 한다고 하니까 믹싱 관련된 회사들 그러면 전국 조립 관련해서 몇몇 회사들이 점점 실적이 개선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현대차 관련해서도 계속 좋게 지금 리포트 나오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정점은 어느 정도 지금 찍고 있고 이 정점이 나중에는 바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이미 시세가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관련된 부품주들 이렇게 실적의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저점을 통과한 후에 어느 정도 고점 그러니까 정점을 좀 찍고 정체되어 있는 종목들 둘 다 같은 이슈가 실적이 좋아진다는 이슈가 있지만 위치가 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쪽을 공략을 하는 게 더 유익하고 손실을 덜 보고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오후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장에도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장 추천주 넘어가 보겠는데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 추천주는 가온그룹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급등이 나오는 몇몇 중소형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가온그룹은 네트워크민 디지털 세탑박스 관련 전문기업인데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을 계속 횡보하다가 점점 실적들이 조금씩 좋아지려는 과정에 있고 하나의 이슈가 좀 최근에 있어서 상한가가 나왔던 기술적인 흐름에서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회사가 로봇 관련 회사가 있습니다. K-Future Tech라고 최근에 KT하고 AI 실내 배송 로봇 공급 계약을 맺어서 이런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바닥을 탈출하려는 신호가 나왔고요. 재무제표를 보시더라도 실적이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좀 주춤했다가 지금 저점을 잡고 개선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갖고 왔고요. 최근에 상한가 이후에 어느 정도 저점을 단기적으로 잡으면서 지금 조정 구간에 단기 조정 구간에 있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 길게 보는 것보다는 짧게 한번 대응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이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가 7,650원 이 정도 되는데 최근에 한 7,000원 구간부터 해서 지금 구간에서 분할로 해서 천천히 진입해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6,5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8,400원 설정하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장에서 한번 지켜봐야 될 종목 가온그룹이었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신상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짱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